여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내롱거려? 들어가. 제발 들어가. 아니 저 지금 갑자기 서울 가거든요. 엠카운트다. 공방하러 갔어요. 오늘 3시에 신청하고 3시 반에 발표나서 4시에 기차표를 끊고 바로 씻고 나왔거든요. 화장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쇠물로 나왔어요. 지금 기차를 취소했다가 예매했다가 취소했다가 계속 고민했거든요. 근데 정규 1번 첫 공방이라서 왔어요. 이게 뭔지 싫어했어요. 안녕히 계십니다. 됐어요. 지금 밤 10시 50분. 안녕하세요. 길이 겁나 느러운데? 왜죠? 전등이 없냐. 지금 PC방 가는데 멜론 무슨 음원 다운 내역서? 그거 뽑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프린터로 뽑아야 된다고 해서 상금을 확인해가지고 PC방 가야 돼요. 벌써 힘든. PC방도 찾아버렸다. 11시인데요. 12시 반에 추석 체크. 우리 PC방보다 밥이 훨씬 많아. 개 힘들겠다. 우와.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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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분 걸렸어. 제가 컴맹이 하네요.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개 음침한 시간. 2분 걸렸는데? 2분 걸렸는데? 아씨. 공방 2번 갔다가 탈모 오겠네. 에이. 힘들어. 힘들어. 짜잔. 보나 보나. 어떡해. 풀렛. 아 나 그렇게 다 풀렛. 어? 야 이거 진짜 사랑이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아이고. 나중에 어디? 시 livres. 잠시 질래. 학생과 연습. 홀아웃. 아이고. 시민하게. 하이도 흑인. 주거 해주시면 되세요. 어 진짜요? 미리 꺼내주세요! 어 네 네 완전 돼요. 맞났어. 먼저 만난. 도망쳐 미리 꺼내주세요. 이거 뭔거 같아요? 여덕봉. 제가 배고파서 먹을 것 줬어요. 멤버들 여러분들 덕분에 왔으셔서 고생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한씩 바로 회사해주셔야 되세요. 오늘 포스트판들 붙어있으니까 제가 확인할게요. 한주로 예동할게요. 감사합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아까 이제 있던 문인가요? Q.QQ.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저 영국에서 진짜 영국 너무 재밌게 나왔어요! 하트마트에 왔어요! 미쳤는데 미쳤는데? 어이 꽁 싫어요? 감사합니다. 다 최애 나오셨나요? 쌀코를 들고 가는 여자. 이걸 안고 가야 된다고? 갈 길이 멀는데. 미치게. 언니 고맙소아. 아니. 우리 다 다는 걸 수도 있잖아. 아 진짜 맞지? 어 그런 거 같아. 다 다. 근데 나 개입독했단 말이야. 야 맛있겠다. 기차에서 끌어안고. 지금 가야 돼. 알겠어요. 애들 안녕. 바이 바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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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deadline. 아. 아. 아. 아.